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부장님의 판매한 TV의 반대 변호사입니다. 2014년 1월 15일자 팔레용고 행정 기속규정처분과 재량규정 추가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1월 30일이고, 사건 모로는 2019-238-46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보조금 환수 및 재정지원 제외처분 취소 소송이고요. 원건은 경기고속이고, 피고는 광주시장, 보조참가인으로서 경기도지사가 한 겁니다. 경기고속이 보조금 환수를 당하고, 재정지원 제외를 받으니까 이를 취소해달라는 건데, 일부 파기 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건은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운동사업자였고, 원건은 피고 경기도로부터 노선 한정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14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인 한정 면허를 갱신을 했죠. 2018년 6월 8일까지인. 원건은 어린이에 대해서 일반 요금의 25%를 할인해줬습니다. 어린이만 25%를 할인했고,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은 정상 요금을 받은 거죠. 그런데 원건은 2015년 5월경부터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어린이는 50%, 청소년은 30% 할인율을 적용한 것처럼 해가지고, 청소년 할인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받은 겁니다. 원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피고가 보조금을 환수하는 환수처분 하나와 3년간 보조금을 제외하는 처분에 제외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제외처분의 근거를 경기도 조례 18조치의 4항을 근거로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1심에서는 지방제적법 제32조의 8 제7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행정소송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고, 그 기준의 범위는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용을 보시죠.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환수처분이 적합하다. 이건 오케이. 그건 맞다. 문제는 제외처분인데,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다. 이 조례 제18조 4항은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속행위를 규정이죠. 그러니까 뭐 3년간 제외하도록 그냥 정한 거죠. 그런데 지방제재법 제32조 8의 7항은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때문에 재량행위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을 보기에,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변경하는 것은 유법사유와 공격방어방법의 내용, 사법심사 방식 등이 달라지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정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이 다르게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 이르러서 재량행위 규정을 추가했다는 것은 애초에 제외처분 당시에는 재량을 아예 행사하지도 않은 거라고 보이는 거죠. 결국은 재량행위 행사하지도 않은 것은 무조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기 때문에 제외처분을 해봐야 그것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한 수도 없고 추가해도 재량행위로서 재량권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위법하다라고 보는 거죠. 추가도 안 되고 재량행위도 안 된다. 무조건 받아라고 아예 본 겁니다. 이렇게 행정소송 도중에 행정기관이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이라고 간혹 있습니다. 적어도 기속행위 규정에서 재량행위 규정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은 이 파일러에 따르면 불러하는 겁니다. 이유는 기속행위로 했다면 애초에 재량행위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관한 처분사유를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복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결국은 처분의 적적성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 사실과 다르면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애초에 재량행위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재량일탄자명이 있는 걸로 본다는 거죠. 결국은 결론은 기속행위 규정으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 재량행위에 관한 규정을 처분사위로 추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